오늘은 브랜드 피의 틴트 글래스 전 색상 보여드릴게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글래스. 유리알 같은 촉촉 물먹 립 제형의 글로시 틴트고요. 컴팩트하게 딱 4가지 색상만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제품 색을 그대로 반영한 이 투명 케이스 패키징이 너무 예쁘죠? 먼저 하나하나 세세한 발색 보여드리기 전에 약간 전체 느낌을 좀 훑고 갈게요. 순서대로 1호 캔디버블 2호 써니듀 3호 언네임드 비 4호 아이싱 드롭인데요. 전체적으로 색상들이 굉장히 라이트하죠? 이 피 틴트 글래스가 덧바를수록 진해진다는 특징이 없는 게 좀 약간 메인 포인트예요. 계속 이렇게 덧발라도 텁텁한 느낌이 안 드는 굉장히 맑은 글로시 틴트고 이렇게 빛에 반사되는 물막이 보이시죠 여러분? 투명한 이 글로시 유리막이 아주 예쁘게 올라오는 제품입니다. 착색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듯? 착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아쉽, 착색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아주 굿입니다. 아주 희미한 정도의 이런 착색만 남아있는데 일단 기승전 핑크 착색은 아니라는 거? 가격대는 대충 로크롬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각각 상세 발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 캔디버블인데요. 아 여러분 또 이 틴트의 장점이나 단점이 하나 또 있는데 이게 어플리케이터에 픽업되는 양이 정말 정말 더욱 적어요. 저는 이렇게 뒷동만큼, 뒷구리만큼 이렇게 조금 픽업되는 어플리케이터는 진짜 처음이에요. 구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솔직히 좀 신기할 정도? 이게 좋은 기술력이긴 해요. 근데 이게 조금씩 양 조절해서 바르는 분들에겐 장점일 수도 있겠는데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진짜 속 터져요. 아니 색 보여드리려고 몇 번을 레이어를 해서 발랐는지 진짜 아니 저도 양 조절을 좀 하려고 항상 틴트를 입고 해서 굉장히 덜어서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건 적어도 너무 적어. 아무튼 캔디버블 색상은 굉장히 라이트한 핑크 코랄 색이에요. 청순 여주인공 재질 뿜뿜하는 그런 컬러? 2호 써니듀입니다. 써니듀는 오렌지 끼가 도는 코랄이에요. 1호 캔디버블이 좀 핑크 코랄이었다면 써니듀는 오렌지 코랄. 얘도 아무래도 여리여리 청순 재질이긴 한데 거기다가 약간 상큼 큐티를 섞은 느낌이랄까? 아무래도 오렌지가 조금 더 영한 느낌을 주기는 하죠. 그래서 캔디버블이랑 써니듀 비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색깔이 약간 좀 진해집니다. 3호 언네임드 B는 약간의 레드끼가 섞인 MLBB 장미 컬러인데요. 살짝 물탄 레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호, 2호보다 조금 더 채도끼가 섞인 살짝 더 진해지는 느낌. 그래서 1호, 2호 같은 컬러보단 조금 더 화사하고 색감이 있는 컬러를 원하신다 하면 이게 딱입니다. 4호 아이싱 드롭. 얘는 그냥 푸시아 컬러죠.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플럼 핑크. 이런 컬러는 이제 쿨톤 분들에게 아주 딱이죠. 이 피틴트 글래스들이 전체적으로 덧발라도 진해지거나 텁텁해지는 느낌이 없다는 게 아주 강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푸시아 컬러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딱 청순한 느낌으로 바를 수 있는 게 아주 좋았답니다. 발색 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